1. 선생님 나가신 사이에 대충 읽어봤어요. 조금 전에 건넨 15매짜리 원고를 가리키며 사카나카레이코가 말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죠? 이제는 아내가 내 원고를 읽을 걱정이 없거든. 스기는 웃으며 대답했다. 재미있지? 여자친구와 함께 고베와 교토의 음식점을 편력하고 다닌 이야기다. 벌써 5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다지 변한 게 없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인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아오야마 고지의 슬픈 나의 연인입니다. 2003년 아흔의 나이로 지필한 슬픈 나의 연인으로 제29의 가와바다 야수나리 문학상을 수상하여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아흔 살 인생의 기나긴 히로애락의 터널을 빠져나와 서서히 내 진액도 말라갈 즈음에 마지막 가녀린 불꽃 같은 창작의 감성을 조심조심 지펴가며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간 참으로 희귀한 작품입니다. 2003년 90세에 이 작품을 지필하면서 나는 7년 뒤쯤에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5년 뒤인 2008년 95세의 나이로 파괴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슬픈 나의 연인 아오야마 고지 응접실 문이 소리도 없이 살그머니 열렸다. 문을 등지고 손님과 마주 앉아있던 스기 게이스키는 그 기척에 흠짓 뒤를 돌아보았다. 아내 기어코가 작은 쟁반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대체 왜 저러나 하는 말을 꿀꺽 삼키고 스기가 의자에서 일어서려는데 그보다 먼저 기어코가 테이블 옆까지 다가왔다. 변변치 않습니다만 이거 좀 드세요. 작은 소리로 말하며 머리를 숙인다. 여보 됐으니까 아래층에 가 있어. 스기는 급히 테이블에 검은 칠기 쟁반을 다시 집어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내의 등을 감싸다시피 해서 문 쪽으로 데리고 갔다. 당신이 챙기지 않아도 돼. 그래도 손님이 오셨는데 차는 내가 준비했잖아. 보험병에 뜨거운 물로 홍차를 타고 양과자를 곁들여내는 건 한참 전부터 스기가 직접 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알았지? 알았지? 문 밖에 정리함 위에 쟁반을 내려놓고 아래층 안쪽 식당까지 아내를 데려갔다. 차를 끓여낼 생각이었는지 찻잔이며 찻솔, 찻주전자 등 저마다 모양새가 다른 것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스기는 그 모습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내를 긴 의자에 앉히며 당신 좀 쉬고 있어 라는 말을 건네고 복도로 나왔다. 응접실에 돌아가 손님에게 말했다. 깜짝 놀랐지? 사모님이 손님 대접을 해주려고 그러셨는데요, 뭘? 여성 편집자가 말했다. 그거야 그렇지만. 문 밖에 정리함 위에 놓인 칠기 쟁반에는 연보랏빛과 흰색이 반반씩 칠해진 캡슐 2, 30종이 단정히 줄지어 얹혀 있었다. 비타민 E 영양제였다. KC병원 신경내과의 환자인 아내에게 처방된 유베라라는 약인데 거의 먹지를 않는지라 집안에 잔뜩 있는 것이다. 하지만 캡슐 영양제가 손님을 대접하는 과자로 둔갑해 버리는 아내의 머릿속은 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걸까? 하긴 과자라고 캡슐을 내놓는 일 정도를 가지고 일일이 놀랄 것도 없다. 현관 신발장 선반에 화장품을 넣어놓는가 하면 식당 찬장에 구두와 슬리퍼를 몰아넣기도 하고 욕실 탈의실 선반에는 냄비와 접시, 크고 작은 식기류가 쌓여 있기도 한다. 일일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되돌려 놓아도 돌려놓는 족족 또 다시 엉뚱한 자리로 이동하니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다. 현관 마루의 실내 슬리퍼와 함께 낡은 구두가 나란히 놓여 있는가 하면 벗어놓은 구두가 있어야 할 타일 바닥에는 화분이 줄줄이 와 있기도 한다. 알츠하이머형 인지증의 두뇌가 일으키는 혼란은 우선 기억을 관장하는 기능이 붕괴되는 것부터 시작된다지만 날이 갈수록 그 붕괴의 정도가 심해져 가는 것만 같다. 스기 게이스키는 어느 요리 잡지의 에세이를 연재 중이고 그 담당 편집자 사카나카레이코가 그의 원고를 받으러 오기 시작한 게 벌써 1년째다. 첫 연재 원고를 받아갈 즈음에는 현관의 구두를 벗어놓고 복도로 올라서면 슬리퍼가 전부 짝짝이고 그것도 꼼꼼하게 맞춘 짝짝이어서 제 짝을 찾아 신느라 고생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개간지 연재 사해째로 접어든 요즘에는 주인인 스기가 집안의 정리정돈을 아예 포기해버려서 실내 슬리퍼 없이 양말 발로 복도에 올라서는 게 차라리 편할 정도로 엉망이 되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시니까 오히려 복선이 가득해서 스릴이 있는데요. 뭐 좋을 대로 생각하셔. 당분간 이 연재는 소재거리가 없어서 곤란할 일은 없어. 음식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라면 어떤 것이든 써달라. 단 양념을 잘해서 라는 것이 그쪽 잡지사의 주문이었다. 사모님께 고자질 할까봐요. 어허 편집자는 그런 짓 안 하는 거야. 글쎄요 그건 모르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가 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기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사카나카 레이코가 말했다. 괜찮아요. 밖에 나가셔도 먼 곳까지는 안 가실 거예요. 조모가 인지증이어서 어머니와 함께 크게 고생한 경험이 있는 그녀는 이른바 배의 증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꽤 잘 알고 있었다. 스기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내가 집에 있는 한 밖에 나가더라도 먼 곳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건가? 네. 이 근처를 돌아다니시다가 돌아오실 거예요. 신경래과 닥터처럼 말씀하시네. 스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2층에 남편과 여자 손님이 있으니 괜히 신경이 쓰여서 그러나? 그럼요. 아직 젊으신데. 내가? 아니요. 사모님요. 여성 편집자는 푸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무도 여든을 넘으셨다고는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 선생님이 젊으시니까 사모님도 젊으신 거예요. 십여 분 뒤 사카나카 레이코는 열다섯 매 원고가 든 봉투를 가방에 챙겨 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스기는 복도 끝에 식당에 아내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현관문을 열고 손님보다 먼저 밖으로 나왔다. 초록색 대문까지 5미터 남짓한 진검돌에 온통 매화꽃잎이 떨어져 하얗게 물들어 있었다. 밝기가 아까워요. 스기 뒤에서 하이힐을 조심스럽게 디뎌 밟듯이 걸어오며 사카나카 레이코가 말했다. 우리 안사람은 어디로 갔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활짝 열린 대문을 지나 스기는 길 쪽으로 나섰다. 자동차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좁은 길에 저만치 옆집 기와 담장이 조금 튀어나온 보통이를 돌아선 곳에 기오코가 서 있었다. 그 길 끝이 일요 주차장이고 주차장 울타리를 따라 길은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진다. 여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공허한 눈빛으로 아내가 말했다. 손님에게 선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사카나카 레이코가 나와서 돌아가겠다는 인사를 했다. 손님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는데? 아휴,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아마 저 길을 오른쪽으로 꺾어서 똑바로 가면 여기예요. 거기서 아마는 필요 없는 말이지. 자, 그럼. 스기에게 한 차례 인사를 건넨 후 도망치는 듯한 걸음으로 길이 꺾어진 쪽으로 사라져가는 손님을 배웅하며 스기는 혼자 중얼거렸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이렇게 조용하지를 않았는데. 그래도 역시 2월 중순경이었다. 원고를 받으러 온 사람은 사카나카 레이코가 아니라 아직 서른 살이 채 안 된 젊은이였다. 30분쯤 있다가 그가 돌아간 뒤 현관에 서 있던 스기에게 식당에서 달려나온 기어코가 말했다. 저 사람 누구야? 전에도 왔었잖아. 원고 받으러 온 편집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원고만 받아간 게 아니라 내 진주 목걸이도 가져갔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틀림없이 뒷문에 한패가 지키고 있다가 바통 터치한 거야. 어지간히 좀 해. 스기는 큰 소리를 냈었다. 그때 원고를 받으러 온 젊은이는 신입사원이었다. 농담을 해도 통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잡지 편집자로는 별로 소질이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착실하기만 한 사람이었다. 내가 맡아둔 그 목걸이 말이지. 그건 오늘 아침에 당신한테 다시 줬어. 증거를 보여줄까? 주머니에서 종이 쪽을 꺼내 아내에게 건넸다. 종이 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이다. 오늘 2월 21일 당신 서랍에 보관했던 목걸이 두 개는 내가 받아갔습니다. 기어코. 아내의 서명 말고는 모두 쓰기가 거친 글씨로 써 넣은 것이었다. 그런 증거라도 남겨두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목걸이를 맡겼다. 어서 내놓으라면서 떼를 쓰는 것이다. 하긴 증서를 받아 둬도 쓸데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수없이 조르고 떼를 쓴 끝에 잃어버렸다는 물건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끝내 나오지 않기도 한다. 목걸이에 관한 증서의 경우는 쓸데없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현관 신발장에 아무렇게나 몰아넣은 구두 중 하나의 발가락 쪽에 목걸이 두 개가 들어있는 것을 쓰기가 발견했다. 시간도 수고도 그다지 많이 들지 않았다. 감히 발동했다고나 해야 할 일이었다. 오메가 시계를 손녀 큰 딸의 딸아이가 가져갔다면서 새벽 첫 전차를 타고 20분쯤 떨어진 곳에 사는 그녀의 아파트까지 찾아간 적도 있었다. 한 시간쯤 지나 손녀가 집에 없다라면서 기어코는 돌아왔다. 스기가 미리 전화를 걸어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다. 단체 여행으로 런던에 갔을 때 리젠트 스트리트 스위스 시계 전문점에서 스기가 사다 준 손목 시계였다. 그건 한참 지난 뒤에야 신발장 안쪽에 굴러다니는 것을 찾아냈다. 하지만 또다시 없어져서 손녀 딸과 요코하마에 사는 둘째 딸이 범인으로 내몰렸다. 화가인 둘째 딸은 제법 세련된 리나리치 시계를 싸게 구입해서 대신 쓰라고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 무렵에야 오메가 시계가 침대 매트와 담요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둘째 딸은 고등학교 교사인데 그쪽의 손자 녀석도 이따금 범인으로 몰리거나 제 엄마의 앞잡이라고 욕을 먹었다. 액세서리와 화장품 뿐만 아니라 블라우스 양복 같은 의류도 차례차례 없어졌다. 그리고 제각각 범인이 딸조되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놓은 자리를 잊어버린다는 걸 깨닫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블라우스나 양말 같은 건 별로 없어지지 않지만 속옷이며 팬티가 연일 없어지는 바람에 아내가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다. 스타킹은 슈퍼에서 쇼핑을 하는 길에 스기가 간간히 사다 줄 수 있지만 팬티는 아무래도 선뜻 사오기가 어려웠다. 슈기로서는 팬티 스타킹이 고작이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 길로 가운을 걸치고 화장실에 들어선 슈기는 세면대와 양변 변기 사이의 타일바닥에서 초콜릿 빛깔의 물컹하고 큼직한 곰을 묻힌 떡 같은 걸 발견하고 슬리퍼 신은 발을 흠짓 멈췄다.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굳이 만져볼 것도 없이 배설물 덩어리였다. 슈기는 팔짱을 끼고 쪼그리고 앉아 찬찬히 바라보았다. 이게 마누라의 그건가? 더럽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던 건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충격이 앞섰기 때문일까? 하지만 역시 손을 대는 건 머뭇거려졌다. 그 전날이었나 전전날이었나 2층의 이 화장실이 아니라 아래층 화장실 문을 열어놓은 채 아내가 여보! 하고 복도를 지나 욕실 쪽으로 가던 슈기를 불러세웠다. 왜? 이거 어떻게 앉아? 시트를 올려놓은 변기를 가리키며 쩔쩔매는 얼굴로 아내가 물었다. 이걸 이렇게 내리고 라면서 슈기는 시트를 변기 위에 내렸다. 그리고 팬티를 내리고 여기 앉으면 돼. 아, 알았다. 이쪽을 보고 앉아. 저쪽 보고 앉으면 안 돼. 네, 겨우 알아들었다는 기색으로 아내가 급히 팬티를 내리려고 해서 슈기는 화장실을 나왔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변기에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몰라서 그랬구나 하고 배설물을 바라보며 슈기는 생각했다. 그리고 책, 뭐가, 네야? 하고 혼자 피식 웃었다. 적당한 크기의 두툼한 종이 쪽을 찾으러 복도 맞은 편 서재로 들어갔다. 아내가 요즘 네, 라는 순진한 대답을 하는 일이 많은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늘 뜨다도 없는 느낌으로 그런 대답을 했다. 어떻든 아내가 잠이 깨어 나오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슈기는 마음이 급했다. 아내의 침실은 복도 옆으로 나란히 슈기의 방과 바로 이웃이다. 종이박스 한쪽을 뜯어내 화장실에 들고 돌아간 슈기는 다시 한쪽 귀퉁이를 찢어서 그걸 주걱삼아 아내의 배설물을 냉큼 종이 위에 옮겼다. 이런 일련의 작업이라면 슈기는 거칠다고 해도 좋을 만큼 재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해버린다. 그다지 싫은 느낌은 없다. 종이에 떠올린 아내의 배설물을 변기에 버리고 그 참에 주걱으로 사용한 종이 쪽으로 배설물 묻은 종이도 쓱쓱 비벼서 씻어냈다. 버튼을 눌러 내용물을 깨끗이 흘려보내고 지저분해진 종이는 반으로 접어 주걱으로 사용한 것과 함께 서재에서 주어온 비닐봉투에 넣었다. 오래된 수건을 세면된 물에 적셔 타일바닥을 말끔히 닦아내는 청소도 했다. 더러워진 수건을 종이와 함께 비닐봉투에 넣고 끝을 묶었다. 그 다음은 쓰레기 버리는 날에 다른 쓰레기와 함께 큼직한 봉투에 넣어 20미터쯤 떨어진 소정의 장소에 가져가면 된다. 그때였다. 아내는 실금하여 지저분해진 팬티를 대체 어디에 내버리는 걸까 하는 의심이 생긴 것은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세탁된 옷가지를 뒷마당에 내다 넣는 것도 쓰기의 일거리지만 아내의 팬티가 세탁물 안에 섞여 있는 건 어쩌다 한 번씩밖에 없었다. 더러워진 팬티는 죄다 내버리는 지도 모르지만 쓰레기 봉투에 넣어 내다 놓는 것도 쓰기의 일이라서 여자 팬티가 쓰레기 속에 섞여 있다면 대개는 알았을 터였다. 그러고 보니 아래층 화장실에 종이 기저귀가 버려져 변기가 가득하도록 부풀어서 착지 직전에 낙하산처럼 둥둥 떠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게 그 2주 전쯤 일이다. 역시나 물은 흘려 보내지 않은 모양이지만 아차 잘못해서 버튼을 눌렀다면 배수구가 막혀버릴 뻔했다. 그때 서둘러 종이 기저귀를 건져내고 그 참에 내용물을 살펴보았다. 더러워져 있었다. 곧바로 비닐봉투에 넣어서 처리했다. 하지만 그 종이 기저귀는 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 종이 기저귀를 약국에서 산다는 것쯤은 스기도 알고 있지만 그걸 사다 준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작년 연말부터 정월까지 도쿄 변두리의 MC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한 달쯤 아내를 입소시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실금하는 버릇이 들었는지 출소하여 돌아왔을 때 종이 기저귀가 채워져 있었다. 스기는 그때 종이 기저귀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 뒤로 종이 기저귀는 아마 세이조 노인복지센터에서 받아올 것이다. 일주일에 세 번씩 센터에서 버스로 데리러 와서 여섯 시간 남짓 요양보호사와 함께 지낸다. 점심 식사와 간식이 나온다. 간호사도 있다. 물건이 자꾸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는 사건이라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기오코의 황폐해진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다. CT나 MRI로 뇌를 투시하여 알츠하이머형 인지증을 여실히 관찰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인지증으로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인간의 마음을 투시하는 기계는 없는 것일까. 아니, 기계에 의지할 것도 없다. 이를테면 식당과 주방의 칸막이로 쓰는 큼직한 잔장의 유리문만 열어봐도 그곳에 펼쳐진 광경은 황폐한 인간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본래 잔장에 수납되어야 할 그릇이나 유리잔, 칠기 같은 식기류가 예전에 단정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난맥에 극치라고 할 취향을 드러내고 있는 건 그나마 낫다. 안경, 식칼, 쓰던 비누가 담긴 비누값, 브러시, 찌그러진 티슈박스, 둘둘 뭉친 블라우스와 팬티가 젓가락이나 나이프나 포크가 들어 있어야 할 서랍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밥공기와 찻잔이 선반이 아니라 서랍에 뒤죽박죽 쑤셔 박혀 있다. 도저히 일반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아내가 침실에서 나왔을 때 승인은 체면대 앞에 서서 얼굴을 씻고 있었다. 잠 좀 잤어? 응, 이라고 멍한 얼굴로 말을 잇는다. 어디야, 여기? 글쎄, 어디일까? 승인은 느닷없이 시야를 흐리게 하는 눈물을 수건으로 훔치며 대답했다. 아내는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빈도가 예전보다 더 높아진 것 같다. 이즈미 다마가와인가? 아차차, 아깝게 틀렸네요. 복도로 나가면서 승인은 말했다. 이즈미 다마가와는 13년 전에 살던 곳이야. 승인은 아내를 품에 안았다.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다. 귀엽다고 그는 생각했다. 귀여운 아내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10년쯤 전에 이 집 지어서 이사했어.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이야. 지난번 집하고 똑같은 것 같아. 설계를 하다 보니 구조가 똑같아져 버렸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결국은 똑같아. 당신도 옛날하고 똑같아. 착해. 가장 착한 사람. 소중한 사람. 아이고 칭찬이 과하시네. 어딘지 상태가 이상한 아내를 안고 있던 손을 풀고 승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여보 요즘 뭐 잊어버린 거 없어? 한밤중에 화장실에 와서 여기라고 변기를 가리키며 미처 앉지 못하고 그만. 거기서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다르게 돌려서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여기 이 자리에. 그러고는 방금 전에 종이로 배설물을 치운 자리를 가리켰다. 그 의미가 아내에게 통한 모양이었다. 금세 반응이 나왔다. 나는 그런 짓 안 해. 내가 왜 그러겠어. 당신 바보야. 나는 어려서부터 예의 바르다고 사람들한테 칭찬 들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알았어. 알았어. 승인은 사실을 노골적으로 들이댄 것을 후회했다. 아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기억 대부분이 과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다. 그게 아마도 알치하이머형 인지증 환자의 일반적인 증세일 것이다. 앞으로 아내의 기억에는 기대하지 말자고 그는 생각했다. 그건 그렇지만 실금의 처리만은 분명하게 해두고 싶었다. 자, 여기 앉아서 변기 시트를 내리고 그곳에 앉았다. 치마는 올려주었지만 팬티까지는 이라고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내는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다. 온수를 분사하는 노즐을 하다. 국부가 지저분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기어코는 남편이 해주는 대로 얌전히 내맡기고 있었다. 다 하고 나면 빨간 버튼을 눌러 그러면 더운 물이 멈추고 노즐이 들어가. 알았지? 기어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알아들었는지 의심스러웠지만 계속 곁에 붙어있기도 좀 그랬다. 이러다가 한밤중에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전기불을 켜놓고 그 끝에 아래층 식당 소파에서 잠드는 것도 깨끗이 잊어버릴까? 날마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스기는 한밤중 대개는 3시쯤에 모종의 기척을 느끼고 침대에서 잠이 깼다. 불단이 있는 방을 끼고 2층에 4개의 방, 복도, 계단 그리고 아래층 복도와 현관은 물론이고 식당과 주방의 전등까지 모조리 켜져 있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란다. 그렇게 온 집안에 전기불을 켜놓은 아내가 식당 소파에서 담요를 둘러쓰고 쿨쿨 자고 있는 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스기를 덮치는 심야에 귀찮은 일거리가 되었다. 이게 뭐야? 감기 걸리잖아. 자, 일어나서 2층으로 가자. 담요를 젖히고 잠에서 미처 깨어나지 못한 아내를 억지로 안아 일으킨다. 요즘에는 잠옷으로 갈아입는 걸 몹시 귀찮아해서 낮에 평상복 차림으로 자는 일이 많은데 그날 또 치마에, 블라우스, 거기에 스웨터를 걸친 옷차림 그대로 자고 있었다. 파자마로 갈아입히는 것까지는 스기도 도저히 돌봐줄 수 없었다. 겨우 누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앉히고 다리를 카펫에 내려놓자 기오코가 말했다. 당신도 여기서 잘래? 안 돼. 침대에 가서 자야지. 이런 데서 자면 하루의 피곤이 안 풀려. 그래. 2층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 네. 그럴 때 묘하게 착실한 대답이 돌아오지만 소파에서 쉽게 일어서지는 않는다. 겨우겨우 일으켜 세우면 스기에게 매달리며 우는 소리를 했다. 쓸쓸해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런 기분 당신은 모르지? 아, 쓸쓸하구나. 그래서 온 집안에 전기불을 켜고 다녔어?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하고 스기의 마음 속에서 이해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 큰일이네.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고 대신 쫓기는 듯한 마음이 들었다. 덴마크의 몽상가 키르케코르는 한 여성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영원히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즉,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혼약관계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한다. 하지만 스기는 실존 철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키르케코르의 흉내를 낼 수는 없었다. 기어코를 사랑했던 스기는 의식의 저 밑바닥에서는 결혼하여 아이를 만드는 일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첫째로, 결혼하기까지 그녀와 섹스관계를 가지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러던 것이 우여곡절을 거쳐 결혼하고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고 타락하면서 고독 같은 건 어딘가로 떨려나 버렸다. 스기 게이스키가 가장 큰 고독감에 시달린 것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후 무렵이었다. 밤낮 없이 거리를 방황하는 것으로 그 고독감을 풀었던 기억이 있다. 그런 길거리 방황 속에서 기어코를 만났던 것이다. 벌써 60년도 더 된 옛날 일이다. 이토록 맑은 눈을 가진 여자가 이 세상에 있다니 하고 그때 스기는 생각했다. 사랑에 빠지자 그의 고독감은 더욱더 깊어졌다. 낮이고 밤이고 기어코만 생각했다. 만나서 함께 있을 때의 이해에는 점점 더 진한 고독감에 허덕였다. 외로움 속에서 혹시 지금 기어코에게 총구를 겨누고 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너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 총구 앞에 나설 수 있는가 라고 곧잘 그는 자신에게 질문하곤 했다. 질문을 던지는 자기 자신에게 나설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사랑의 자각이었다. 그 뒤로 온갖 괴로운 일과 즐거운 일이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차례차례 아이가 태어나고 전쟁이 터지면서 지방으로 피난을 가고 스기는 군에 징집되는 등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 아내 기어코에게 총구를 겨누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가로막고 나설 수 있는가 라고 스기는 자기 자신에게 묶어냈다. 왠지 그때마다 환상으로서 총구가 떠올랐다. 뻐뭇거리는 때도 있었다. 고민에 잠기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은 대답할 수 있었다. 총구 앞에 설 수 있고 말고 자 쏴 봐라.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났을까 이제 다시 스기는 그 총구 앞에 서 있다. 총에 채워진 탄화는 알치하이머형 인지증이다. 몇십 년 전 고독감 속에서 목숨과 바꿔도 좋다는 뜨거운 마음을 기어코에게 쏟아부었던 그 사랑이라는 이름의 내 마음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스기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목숨과 바꿔도 좋다고 마음을 정했던 젊은 날의 사랑의 마음은 지금도 생생하게 다시 떠올릴 수 있다. 알치하이머는 불치병이라고들 한다. 그리고 2년 전 자꾸만 물건이 없어지고 기오코가 범인을 조작하기에 공을 들였던 그 1년의 상황은 어느새 사라지고 증상이 전반적으로 조용해졌다. 병이 닿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조용해진 건 아리세프트라는 신약의 효과일 거라고 스기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의료 현장의 의사가 그 아리세프트의 약효가 8개월밖에 지속되지 않는다고 밝힌 보고서 비슷한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이해되는 구석이 있었다. 물건이 없어지는 현상이 줄어든 건 분명하지만 반년쯤 뒤에는 화장품이며 목걸이, 반지 등이 다시 통째로 없어졌다. 아내는 화가인 둘째 딸이 몰래 자신의 서랍을 열고 가져간 게 틀림없다고 소란을 피웠다.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네. 그 애가 매번 당신 화장품을 사다 주는데 그럼 당신이 딴 여자를 데려와서 가져가라고 했지? 그렇게 소리를 질러댄다. 그런데 예전에는 울면서 스기의 등을 주먹으로 때리곤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일은 없어졌다. 조용해지기는 했지만 하는 말이 더 사나워졌다. 당신하고 함께 살 수 없어. 난 나갈 거야. 어딜 가려고? 어디에 가건 내 마음이야. 여비는 줄 거지? 그야 얼마든지 주지. 삼만인이든 사만인이든 스기가 건네준 돈은 금세 잊어버리고 아무데나 던져놓기 때문에 다시 걷어들이는데 그리 고생할 일은 없지만 한밤중에 뜨다도 없이 억지 소리를 하고 나서는 건 노상 있는 일이었다. 기어코가 집을 나가겠다고 우길 때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건 한참 오래전에 돌아가신 장모의 고향인 난키해안. 난키해안. 오아세와 가까운 에이읍이다. 장모일가의 묘지 몇 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스기가 나서서 한 곳에 합장하자고 제안하여 십여 년 전에 아케타가의 묘를 만들었다. 바닷가 묘지 옆에 있는 성물 가게의 젊은 주인과 이야기하던 중에 비용이 놀랄 만큼 저렴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기는 그 자리에서 계약하고 공사를 의뢰한 바 있었다. 1938년에 스기가 아케타 기오코와 결혼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와 여덟 명의 오빠 언니는 이미 사망했고 가장 우애 언니만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아케타가의 호적에는 생존자로서 나이 든 어머니와 빡래 딸 기오코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다. 스기가 기오코와 결혼하면서 필연적으로 아케타가의 혈통은 끊기고 말았다. 스기의 입장에서는 기오코를 데려오는 바람에 아케타가의 혈통을 끊었다는 죄책감이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그래서 바닷가 묘지에 아케타가의 묘를 세워주자는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다. 보리사의 스님에게는 성물 가게 주인이 잘 이야기해서 양해를 얻어주었다. 그 묘지에서 가까운 곳에 내과 쪽 종합병원이 있어서 입원 환자도 제법 되는 모양이었다. 그 원장이 기오코의 사촌 동생뻘 되는 사람이다. 기오코는 거기에 환자로서 신세질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건 그리 간단히 성사될 이야기가 아니었다. 자 눈 좀 떠봐 등산이야 스기는 다시 타이르며 아내를 일으켜 세워 복도로 데리고 나갔다. 아래층 소파에서 그대로 자게 했다가는 담요가 흘러내려 감기에 걸리거나 몸을 뒤척이는 겨를에 아래로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집의 계단은 인일곱 단쯤 올라가야 한다. 손잡이가 있기는 하지만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곳에서 기오코는 무척 고생을 한다. 게다가 잠이 든 참에 억지로 깨워 등산하듯이 기어올라가야 하는지라 원래부터 허약한 허리 아래쪽이 말을 듣지 않는다. 층계참에서 2, 3분을 쉬고 난 뒤에 남편의 품에 안기다시피 해서 겨우 2층 복도까지 올라왔다. 스기도 온 힘을 지었자 아내를 2층까지 밀고 왔지만 사실 신근경색에 전력이 있는 남자가 한밤중에 무리하게 힘을 쓰는 건 상당히 위험한 짓이다. 가까스로 2층 아내의 방에 도착하여 침대에 그녀를 눕혔다.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자자면서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 별수 없이 스기는 아내 옆으로 기어들었다. 아내가 스기의 품에 안겨왔다. 그녀는 질병에 의해 자신의 고독을 깨달은 것이다. 스기는 생각했다. 아니 그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젊은 시절부터 그녀는 곧잘 고독을 호소하며 쓸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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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그림 엽서 등에 써서 보내곤 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진짜인 모양이네 라고 스기는 중얼거렸다.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와 동시에 정말로 그녀가 고독감에 도달한 것이라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당신하고 아이를 낳았지? 잠이 깬 목소리로 기옥과가 말했다. 셋이나 낳았지. 스기는 중얼거리듯이 대답했다. 가장 큰 딸 아이는 영국에 가 있어. 아 그 애 참 착하지? 착한 것이 무조건 가장 좋은 것이냐 말하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그 착한 큰딸을 작년에는 왜 그렇게 슬프게 했나 하고 말하려 했지만 그래봤자 소용없는 일이라고 체념하면서 스기는 생각했다. 작년에 큰딸 마리코는 영국인 남편과 둘이 일본에 와서 3주일 남짓 이 집에 머물렀다. 그 중 어느 날 딸에게 어머니 목욕을 좀 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왜 그런지 목욕을 몹시 싫어해서 3주일이고 4주일이고 목욕탕에 들어가지 않았다. 마리코는 아버지의 말을 대개는 고분고분 들어주는 편이다. 그런데 욕조에 뜨거운 물도 받고 들어갈 준비를 다 마친 뒤에 제 어머니를 욕실로 데리고 가려고 해도 한사코 거부하며 듣지 않았다. 도저히 안 있었다. 느닷없이 마리코가 큰 소리를 냈다. 정말 안 들어가 다 준비했는데 들어가 응 정말 안 들어가 정말 안 들어가면 나 가버릴 거야. 이 집 나가서 딴 데로 가버린다고. 그래도 돼? 괜찮아? 얼른 들어가 말 좀 들어 기백이 당긴 음성으로 몰아붙이는 말들이 온몸을 내리쳐 점점 기어코의 몸이 작아져 가는 것만 같았다. 알았어. 난 나가버릴 거니까 엄마 마음대로 해. 디도 돌아보지 않고 마리코는 어머니 곁을 떠나 현관 쪽으로 나가는 척 했다. 그러자 억지로 끌려가듯이 기어코는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입고 있던 옷을 벗으며 욕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스기는 휘우하고 반쯤 웃으며 마리코의 기백에 졌구나. 아 다행이다 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마리코가 그렇게 엄하게 사람을 몰아치는 건 처음 보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바로 그때부터 였다. 기어코가 큰 딸 마리코를 기억에서 잃어버린 것은 몇 주일 만에 목욕탕에 들어갔던 그날 밤 서재 의자에 앉아있던 스기에게 기어코가 다가와 말했다. 여보 아래층에 있는 이상한 여자 누구야? 남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웃는 것이었다. 스기는 놀란 마음을 감추며 곁에 서 있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상한 여자가 있어? 응 아주 잘난 척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설치고 있어. 여보 그 애는 마리코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 딸 잊어버렸어? 비와 호수의 나가하마에서 스기가 상업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60여 년 전 매미 소리가 한창이고 쨍쨍 햇볕이 내리쩌는 한여름 마리코가 태어났던 그날이 일순 스기의 머릿속을 스쳤다. 아니야 내 딸은 요코하마에 있어. 그건 둘째 딸이고 저 애국인은 누구야? 마리코의 남편 우리 큰사위야 사이가 아주 좋지? 응 착한 사람이야 하와 유래 스기의 손을 뿌리치듯이 떼어내고 기오코는 서재로 나갔다. 아 마리코가 가엾구나 모녀간의 생이별을 한 꼴이네 파더 콤플렉스가 강한 딸이라서 라는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다지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기가 드센 편이라 제 어미에게 버려졌다는 식의 서운함에 빠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기가 드센 큰딸의 성격이 모녀의 생이별을 불러들인 것이라고 해야 할까 거의 1년 뒤 똑같은 2층 기오코의 침실이다. 마리코는 왜 일본에 안 올까 남편의 품 안에서 기오코가 말했다. 이제 곧 올 거야. 오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고 내심 중얼거리며 스기는 대답했다. 큰딸이 영국에 있는 한 모녀 관계는 관념 속에서나마 붕괴되지 않는다. 피터가 무슨 힘든 병이 있어서 그쪽 병원에 계속 다녀야 한다던데. 애국인 허즈하고는 사이가 좋지? 허즈? 우리도 사이가 좋지? 나이를 먹어도 이상하게 사이가 좋지. 당신이 도망쳐도 난 당신 안 놓을 거야. 도망칠 리가 있나? 가장 소중한 사람. 어느 쪽이랄 것도 없이 우리는 의사놀이를 시작했다. 오래간만 이었다. 기오코의 중요한 부분은 개구부가 약간 작아졌지만 분명하게 젖어있었다. 제가 될 때까지 라는 말 그대로인 것 같지만 사내는 그렇게는 안 된다. 하지만 여든 살을 진지게 지난 사내로서는 이례적인 일로 이 사내가 아직껏 미량의 사정을 한다. 그 사정에 이르는 쾌감은 참으로 격렬해서 젊은 시절에 안이한 그것을 여차하면 뛰어넘는 구석이 있다. 다시 한 번 잠을 청해봐 라는 말을 남기고 스기는 잠시 뒤에 아내의 침대를 떠났다. 아내의 방 전기불에 광도를 낮춰놓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주방이며 식당 복도와 욕실 화장실 두 개의 작은 방 현관까지 차례차례 불을 끄고 다녔다. 계단에 불만 남겨놓고 2층 자신의 방에 올라오자 잠어두에 가운을 걸치고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를 비추는 전등의 발을 뒤로 밀어 불빛을 조금 멀리 보냈다. 기억호가 자꾸만 쓸쓸하다고 말하는 건 내 안에서 기억기능이 급속히 감퇴하는 것과 함께 그저 나 혼자 상상해 보는 것 뿐이지만 컴컴한 세계 같은 게 보여서 고독감은 물론이고 죽음의 예감 같은 것에 시달리는데 나오는 공포감 때문이 아닐까 반은 자신의 일처럼 그런 것이 상상되었다. 2년 전 KC병원에서 처음 진찰을 맡았던 의사는 반년쯤이면 자리 보전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기어코는 아직껏 서서 돌아다닌다. 하긴 돌아다닌다고 해도 극단적으로 느긋한 사람이 아닌 한 도저히 함께 걸을 수 없을 만큼 슬로 템포에 걸음거리지만 그래도 아무튼 보행이 가능해서 자리 보전을 하는 건 아니다. 그건 어쩌면 지금도 복용하고 있는 신약 아리세프트의 효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KC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맡고 있는 의사도 어차피 머지않아 자리 보전을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한다. 자리 보전 상태에 들어가면 2,3년 안에 죽는 경우가 많다는데 거기까지 생각하자 스기의 시야는 불빛을 멀리 밀어내 어둑어둑 해진대서 다시금 나락으로 떨어지듯이 어두워지는 마음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이 든 뒤에는 아내가 죽으면 반드시 3년 이내에 남편도 죽는다 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수군덕 거리는 전언 같은 것이 당연한 일처럼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스기에 가까운 작가 친구도 이 징크스에 부합하는 이가 3명쯤 있었다. 가장 최근의 얘기가 2002년 3월에 고독사 한 작가 FK다. 아내가 급성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나고 2년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다. 기오코가 4년 후에 죽는다고 가정하면 나는 7년쯤 뒤에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지만 뭐 얼추 그 정도인가 하고 손가락 꼽듯이 여명의 주판을 놓아가며 아 싫다 싫어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앞으로 7년을 더 산다면 스기는 96세가 되어 글 같은 건 쓸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싫다 싫어 하고 고개를 흔드니 81세에 돌연 죽어버린 FK는 죽음 직전에 세상을 죄다 깨달은 듯한 글을 남기기는 했지만 역시 어지간히 싫었던 것이리라. 앞서 말한 징크스에는 실은 그 다음에 딸린 구절이 있다.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는 그 뒤로 16년을 산다 라는 것. 하지만 스기의 경우에는 그 말이 아무래도 실감나지 않았다. 덧문 틈새로 바깥에 희뿌연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침이 오는 모양이다. 하지만 스기는 책상에 붙은 조명과 베드 램프를 끄고 침대에 기어들었다. 집앞의 길은 조금만 나가면 오른쪽으로 꺾어진다. 사카나카 레이코의 모습이 거기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던 스기가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도 잠깐 밖에 나갈까? 기어코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럼 준비할게 라면서 열려있는 대문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잠시 뒤 두 사람은 조금 전에 사카나카 레이코가 지나갔을 터인 쭉 뻗은 길을 걷고 있었다. 집앞의 끝에 유료 주차장 울타리를 타고 골목을 15미터쯤 나가면 쭉 뻗은 2미터 폭의 도로로 나서는 것이다. 치과 의원이며 파출부 소개소며 중화 요리점이 있는 애에는 주택이나 맨션만 빈틈없이 줄줄이 서있는 조용한 길은 정확히 100미터쯤 간 곳에서 문득 넓어지면서 상점이 많은 도로와 직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200여 미터의 길이 스기에게는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지팡이를 집지하는 쪽 손으로 스기의 팔에 매달려 걷는 기오코의 보행 속도가 극도로 느리기 때문이다. 혼자 서는 3분이면 저 끝에 미용실 앞까지는 갈 수 있는데 아내와 함께 나오면 그 몇 배나 시간을 들여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걸을 때보다 몇 배나 피곤하다. 자신만 먼저 10미터나 20미터쯤 앞에까지 가서 걸음을 멈추고 아내가 따라오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그것을 되풀이하는 방법을 취하는 때도 있지만 이건 이것대로 역시 적지 않은 피로감을 몰고 온다. 휠체어를 탄다면 그나마 약간은 간병하는 스기의 피로감도 덜어질 텐데 도저히 그건 탈 생각이 없다고 끝내 버틸 모양이다. 중간에 유머차를 밀고 나온 여자라도 만나면 다시금 보행시간은 연장된다. 아무튼 어린아이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치매에 걸린 뒤부터 기어코는 유아에 대한 애착이 갑자기 강해졌다. 아이에게 말을 건네고 얼러가며 한없이 꾸물꾸물 시간을 보낸다. 이제 어지간히 좀 하고 옆에서 떼어낼 수도 없어 스기는 아내가 만족할 때까지 마냥 기다린다. 겨우 미용실 앞까지 가면 스기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미용실 옆이 찻집이다. 아내의 의향은 물어볼 것도 없이 유린문을 밀고 그 찻집으로 들어갔다. 안쪽 깊숙이 가게의 중간 정도의 벽 쪽에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 전에 헤어진 사카나카 레이코인 것 같다. 그 밖의 손님은 없었다. 아내가 가게 안에 들어선 것을 확인하고 스키는 사카나카 레이코가 앉아있는 곳으로 가서 그녀 옆자리에 의자를 당겼다. 사카나카는 다시 한번 원고를 읽어보고 있었는지 스기의 원고를 서둘러 봉투에 담아 가방에 챙겨 넣었다. 이 찻집에 자주 나오세요? 웬만해서는 동요하지 않는 성품의 사카나카 레이코가 뭔가 적고 있던 수첩을 가방 속에 넣으며 기오코 쪽을 돌아보고 말했다. 점심 먹으러 자주 오곤 하지. 스기는 대답하고 아내에게 옆자리 의자에 앉으라고 말했다. 아시는 분? 어라? 조금 전까지 우리 집에 있던 손님이잖아. 아 실례했습니다.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고 아내는 자리에 앉았다. 사카나카 씨는 오늘 이래저래 제다 첫 경험이겠구먼? 선생님 좀 더 성실하게 대하셔야죠. 그렇지 않으시면 사모님이 가엾잖아요. 그리고 기오코에게 조금 전에 주신 케이크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역시 요리잡지의 편집자는 다르군. 캡슐 케이크라는 것도 있는 모양이지. 또 또 그런 심술 굳은 말씀을. 찻집 여주인이 주문을 받으러 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 나지막한 음량으로 흐르던 음악이 먹고 잠깐 틈을 둔 뒤 다른 조용한 곡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 스기는 마음속으로 신음소리를 냈다. 몇십 년 만에 들어보는 곡이지만 듣자마자 지난 감정과 함께 일련의 상황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일순 그는 꿈꾸는 듯한 심경에 빠졌다. 아내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기색이었다. 수반이요. 추억이라는 곡이야. 스기는 맞은편의 여자를 향해 말했다.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좋은 곡이군요. F. 드르들라라는 작곡가가 슈베르트의 묘지를 찾았을 때 악상을 떠올려 작곡 했다던가. 자세히도 아시네요. 영어로는 소우베니오인가요? 이 추억이라는 것이 스기를 기옥화 맺어 주었던 것이다. 그때도 고독감의 포로가 되어 무턱대고 거리를 방황했던 스기는 도바시 근처 니시긴자 거리의 어느 작은 3층 건물 앞을 지나다가 2층에서 길쪽으로 이어진 바깥 계단 위에서 추억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것을 깨닫고 저도 모르게 발을 멈추었다. 물론 그 곡을 처음 들은 건 아니었다. 기억에 새겨진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였는데 우연의 작용으로 마침 그 순간 그가 빠져있는 고독감과 길가의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의 파장이 딱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기의 발은 그 건물 앞 포도에 못 박힌 꼼짝도 하지 않았다. 3층 건물의 1층과 2층을 프리마스라는 추점이 차지하고 있었다. 추억의 멜로디가 흘러나온 건 2층이었다. 누군가 손님이 막 들어가는 겨를에 그 문이 반쯤 열린 채였던 모양이다. 한참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문득 깨닫고 보니 스기는 어느새 2층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프리마스 주점은 1층을 본점 2층을 별관으로 꾸며놓았는지 플로어 부분이 넓게 자리를 차지해서 춤추기 좋게 만들어져 있었다. 주점에서의 댄스는 금지되던 시절이지만 조용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춤추는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곳을 원했던 것이다. 기오코는 그곳에 있었다. 1936년 봄의 일이다. 기오코는 아름답다는 형용이 그 즉시 떠오를 만한 타입의 여자는 아니었다. 생생한 두 눈을 중심으로 내부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보종의 영리한 매력은 가볍게 쓱 보고 지나치면 그뿐이었을 대지만 슥이에게는 피할 수 없는 뜻밖의 만남이었다. 그것이 지성보다는 감성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사내를 이른바 사지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프리마스의 대여섯 명의 여자들 중에서 기오코는 율락의 냄새를 풍기지 않는 단 한 명의 여자였다. 잘못하여 이 세계로 흘러든 듯한 여차하면 아직 학생 같은 느낌마저 풍기는 여자였지만 독립심이 강한 그녀의 지적인 성격과 이런 일터가 가진 애매모호한 허공에 뜬 것 같은 분위기와 강한 대조에서 우러나오는 모순의 느낌은 처음부터 슥이에게는 각별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여자는 자기 자신에 강하게 집중하고 거기에 푹 빠져있다. 손님과 춤추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슥이는 이상할 만큼 예민해진 의식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 대학 문학부 3학년인 그는 학점을 채우기 위해 강의를 들을 일은 이제 거의 없고 남은 건 졸업 논문뿐 게다가 부모 수라의 가장 걱정 없는 생활 환경 이었다. 슥이는 이틀 건너 한 번씩 하루 걸러 한 번씩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의 매일같이 저녁 무렵이면 시가시나 카노에 하숙집을 나와 프리마스에 드나들었다. 한두 잔의 위스키 당신은 위스키를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이 없었다. 또한 국산 위스키가 없는 건 아니었겠지만 위스키라고 하면 대부분 스카치의 위스키였다. 글라스를 앞에 놓고 주사위 놀이를 해가며 한밤중까지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슥이는 춤추러 오는 손님들에게는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을 것이다. 춤추는 손님이 없을 때면 기어코는 곧잘 추억 리코드를 플레이어에 걸었다. 이 곡 좋아하시죠? 응 슥이는 대답했다. 아주 많이 그리고 당신만 옆에 있어준다면 추억 같은 건 아무려나 상관없어 라고 슥이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감미로운 애수의 물결에 둥둥 띄워 올리는 듯한 추억의 멜로디는 전혀 달아나지 않았다. 여주인이 이인분의 커피를 스기와 기오코 앞에 내려놓자 맞은편에 앉은 사카나카 레이코가 자기 앞에 각설탕 통을 두 사람 앞으로 옮겨주었다. 스기는 각설탕을 두 개만 아내의 커피잔에 넣어주며 말했다. 이 곡을 왈츠로 다시 편곡한 게 있어 아주 경쾌해서 원국의 고답적인 분위기는 사라져버렸지만 그런 이론을 알게 된 게 그럭저럭 오십여 년 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어딘가의 빌딩 창에서 흘러나오는 진주군 대상의 방송 일부분을 듣고 알았다.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대화상대 사카나카 레이코는 그 즈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리라. 기오코가 설탕통을 당겨 각설탕을 다시 두개 세개 자신의 잔에 넣었다. 그렇게 설탕을 많이 넣으면 달아서 못 마셔. 스기가 서둘러 만류했다. 꾸지람을 들은 어린아이처럼 고개만 끄덕이면서도 기오코가 스푼으로 얼른 커피를 희저어서 둘러 마신다. 집에 2층 응접실에 놓인 커트글라스 각설탕 통이 어느새 텅 비워버린 것도 바로 최근의 일이다. 생리적으로 단맛을 원하는 건 알차이머 증세와 아마도 깊은 관계가 있는 모양이다. 커피를 한두 모금 마신 참에 기오코가 갑작스레 의자에서 일어서더니 잠깐만 2, 3년 2, 3년 전에 떠나보냈다. 항상 부부가 나란히 찾아오는 스기와 기오코에게 각별히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다. 기오코의 대부분의 증세도 잘 알고 있었다. 배에 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따금 없어지곤 한다니까. 스기가 대답했다. 그래도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 혹시 음악이 마음에 거슬린 건 아닐까요? 이제 와서 음악을 꺼도 소용없지만 일하는 몸짓으로 여주인은 유선 방송의 스위치를 끌어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마음에 거슬리기는 커녕 추억은 나와 기오코의 만남에 테마 멜로디라고 쓰기는 내심 중얼거렸다. 하지만 기오코는 스무 살 무렵에 긴자의 술집에서 일했던 것 따위는 기억하고 있지 않다. 물론 기억하고 있겠지만 인지증으로 인해 망각의 분야로 밀려난 것이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된 추억의 멜로디 같은 것도 기억에서 말살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방금 보인 기오코의 행동은 대체 무언가 라는 생각에 스기는 곤혹스러웠다. 제가 이 근처를 잠깐 둘러보고 여가 파출소에 들러서 말해놓을게요. 사카나카레이코가 가방을 들고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어떻든 그녀는 저녁 시간까지는 편집부가 있는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자네에게 괜히 불혹이 딸렸네. 스기도 계산을 하기 위해 지갑을 꺼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근처는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곳이라서 파출소에 부탁해두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 여주인의 말대로 길을 지나가는 사람도 적은 자그마한 동네 뒤편에 있는 이 찻집도 점심 식사 시간을 빼면 거의 손님이 없다. 기오코가 집으로 돌아간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스킨은 일단 서둘러 귀가 하기로 했다. 집의 현관문은 열쇠로 잠겨있다. 열쇠는 스기가 갖고 있었다. 아마 금세 돌아오실 거예요. 음 그럼 파출소는 부탁하네. 몇 마디 인사를 나누고 찻집 앞에서 스기는 여성 편집자와 헤어졌다. 파출소는 성당이 보이는 쪽으로 똑바로 가다가 은행 모퉁이를 오른쪽으로 돌아선 곳에 있다. 추억의 멜로디가 역시 기오쿠의 마음속에도 남아있었던 걸까. 바로 옆 미용실 앞에서 백여미터쯤 뻗어나간 2미터 포개기를 급한 걸음으로 걸으면서 시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음속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기오쿠조의 범죄에는 속해 있지 않는 걸까. 어떻든 알츠하이머에 걸린 두뇌 안에는 앞뒤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가득하겠지. 백미터쯤 쭉 뻗어나간 길에는 인적이 없었다. 조금 전에 기오코가 집에 가려고 이 길로 접어들었다면 저만치에서 그녀의 모습이 보일 터였다. 집 앞길로 꺾어지는 모퉁이까지 인적이 없는 걸 보면 기오코가 집에 돌아가려고 찻집에서 뛰쳐나간 게 아니라고 판단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기오코가 갈 만한 곳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서 스기는 어떻든 집에 돌아가 기다리기로 하고 걸음을 서둘렀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 사람 없는 집안을 돌아다녔다. 딱히 찾는 것도 없이 문득 깨닫고 보니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복도를 오락가락 잊지도 않은 분실물을 찾는 것 같은 꼴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20분쯤 지났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스기씨 댁인가요? 그다지 젊지 않은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가와 강변에 와트맨이라는 전기 기구점 아시죠? 그 바로 옆에 과일 가게인데요. 지금 부인께서 여기와 계세요. 아 예 고마워요. 몹시 지치셔서 잠깐 좀 앉아서 쉬시라고 했어요. 지금 바로 데리러 가지요. 아니요. 여기까지 나오려면 힘드실 테니까 파출소에 전화해서 순경 아저씨한테 댁으로 모셔 드리라고 할게요. 부인은 부인은 괜찮으세요? 자 그럼 그렇게 하시고 아내에게 명함을 갖고 다니게 하기를 잘했다고 스기는 생각했다. 노가와 강은 성당 건너편이니까 그리 멀지는 않지만 강가에 보도를 와트맨까지 허청거리는 걸음으로 더듬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남편의 팔에 매달려 걸을 때와는 달리 이상할 만큼 빠른 보행을 한 건 아닐까 하는 두서없는 생각이 떠올라서 스기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나저나 단조로운 경치에 아무것도 없는 노가와 강변도로까지 아내는 뭘 보겠다고 허위허위 찾아간 것일까 30분쯤 니 아내는 제복경찰에 손을 잡고 무사히 귀가했다. 중년의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 노가와 강변에 와트맨 옆 과일 가게까지 달려갔고 그 다음에는 기어코를 부축하며 한걸음 한걸음 도보로 스기네 집까지 왔다고 한다. 죄송해서 머리를 숙이는 스기에게 체격 좋은 경찰은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요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아까 여 기자분께서 할머님의 특징까지 잘 알려주셨어요. 마침 과일 가게에서 전화가 와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무사하셔서 무엇보다 다행입니다. 그러고는 또 오세요 라고 엉뚱한 인사를 하는 기어코에게 네 할머니 고단하실 고단하실 테니까 푹 쉬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라는 말을 건네고 스기 쪽에 거수경례를 붙이고는 자전거를 놓고 온 과일가게를 향해 갔다. 어서 들어가자. 갑자기 지쳐버린 모습으로 지팡이에 매달리는 아내를 껴안듯이 현관문 쪽으로 데리고 가면서 스기는 물었다. 뭔가를 어딘가에 잊어버리고 온 것 같았어? 나도 모르겠어. 순경 아저씨가 어째서 과일가게에 있었지? 글쎄 어째서일까나? 어째서 저렇게 착하지? 누가? 순경 아저씨가 집안에 들어서자 식당 소파에 무너지듯이 주저앉는다. 쓸쓸해서 어째야 좋을지를 모르겠어. 내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곁에 있으면서 자신이 하는 말이지만 참으로 공허하게 들리는 어조로 스기는 말했다. 여보 이제 다 괜찮아. 정말? 고마워. 어딘지 어긋나버린 목소리로 기어코는 말하더니 매달리듯이 스기의 품에 안겨왔다. 그 등을 쓰다듬으며 스기는 그 순간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어떤 여자를 사랑했던 걸까? 그때라는 건 226 사건이 났던 1936년 가을이다. 조금 전에 경찰이 친절하게 시민을 보호해주는 실제 모습을 목격하고 스기는 경찰이 시민을 이유도 없이 체포하던 시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스기 게이스키는 화장품회사의 홍보부원으로 호카이도에 출장 중이던 기어코를 한번 만나보려고 단지 그 목적만으로 우에노에서 도우쿠 본선을 타고 아오모리로 향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하코다테로 건너가는 연락선 승강장에서 특별 고등 경찰 소속의 형사에게 지포되어 아오모리 미나카미 경찰서 유치장에 일주일 동안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유치장이란 법적으로는 대형 감옥이다. 그것의 또 다른 대체 수단으로서 그 또한 감방의 일종인 보호실에 갇혀 지내야 했던 일주일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었는지 모른다. 스기가 따로 얘기할 것 없이 기옥고는 긴자의 주점을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했다. 마루 빌딩 2층에 있던 화장품 회사 클레오 연구소에 홍보부원 자리를 찾아내 준 것은 스키였다. 제품의 판로를 도쿠와 호카이도 방면까지 확장하기 위한 홍보부원 이라기보다 모델 아가씨 3명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발행부스가 얼마 안 되는 패션 잡지의 소식란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것이다. 나는 도저히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기옥고는 금세 의혹을 보이며 응모했다. 면접날 50명 남짓한 젊은 여자들이 마루 빌딩 2층으로 몰려들었지만 기옥고는 단번에 채용되었다. 단기 연수를 받고 곧바로 머나먼 호카이도에 출장을 나가게 될 예정인데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여사장이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다고 한다. 말 그대로 벼락치기 연수 끝에 선배 여성 홍보부원과 둘이서 9월 말 기옥호는 호카이도를 향해 출발했다. 하코다테의 트라피스트 천사원 그림 엽서에 빽빽이 글씨를 써놓은 서신이 히가시나카노의 스기 게이스키에게로 날아온 것은 10월 2일의 일이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바깥은 캄캄하고 바람의 신음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려옵니다. 어제는 큰 천둥소리가 대지를 울렸지만 나는 도리어 속이 후련했어요. 비도 아예 내릴 거라면 대지가 내려앉을 만큼 내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사뿌루 아사이가와에 갑니다만 좀 더 머나먼 벽지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오코의 육성이 들려올 것 같은 어조로 몇몇이 써내려간 엽서였다. 수없이 읽고 또 읽는 사이에 스기의 마음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이 달아올랐다. 호카이도가 바로 저 앞에 땅인 것처럼 집을 뛰쳐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코다테를 향해 가겠다는 내용으로 기오코에게 전보를 치고 그 다음 날인 3일 밤에 우에노를 출발했다. 노선을 잘못 선택해서 차표를 샀는지 아우머리까지 유난히 오래 걸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우머리역의 플랫홈에 내려 채 10미터도 못 간 사이에 형사에게 불신 검문을 당해 붙잡혔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학생인데요. 양복을 입은 걸 보니까 학생이 아닌데? 스기는 보스턴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주머니에서 꺼낸 도쿄대학 학생증을 내밀었다. 하지만 상대는 흘끔 쳐다볼 뿐이었다. 샌다이 이북에서 도쿄대학 학생증이 통할 것 같아? 일본 전국에서 통하는 거 아닌가요? 흥 경찰을 우습게 하는군 자네 어떻게 될지 알고나 있어? 당신은 거동 수상자야 나하고 함께 가자고 연락선이 벌써 개차를 하고 있어요 어지간히 하고 풀어주시죠 어차피 호카이도에 놀러 가는 거잖아 뭘 그리 급하게 굴어 다음 날 연락선이 하코다테에 도착할 즈음에 분명 기옥고가 부주에 마중을 낳을 텐데 하고 스키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뿐인가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억울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호카이도에서 육군대 연습이 거행되고 있어서 대원사인 천황이 시차를 위해 호카이도에 체류 중이라는 게 연락선 승객을 엄중하게 검문하는 이유였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다. 아우모리역에 연일 30여 명의 사법경찰이 쫙 깔려 있었다는 것도 체포된 뒤에 묘하게 친해져버린 민학가미 경찰서 사법주임에게 듣고서야 알았다. 그래서 최소한 30여 명의 거동 수상자를 잡아들여 경찰서에 유치해두지 않으면 잠복하는 형사들의 체면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사법주임인 경감이 웃으며 말해 주었던 것이다. 추운 유치장 시설인 보호실에서 햇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바세계와 완전히 격리된 일주일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지만 힘겨운 게 때로는 즐거운 추억이 되기도 하는 걸까 그곳에서 함께 지낸 정체불명에 대부분 노동자로 보이던 열두세명의 남자들이 스기 게이스큐의 기억 속에 지금도 그리움이라는 정념으로 색칠되어 있는 건 대체 무슨 연휴일까 아마도 그 남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지없이 고독감을 품은 채 응축된 며칠간의 시간을 함께 보낸 동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스키처럼 감수성에 주요한 배양토를 자신의 고독감에서 얻어오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사법주임은 아우모리역에서 도쿄로 돌아가는 우에노행 상행열차를 타겠다면 곧바로 나가게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스기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며칠씩이나 땅 밑을 연상시키는 감방안에 고통스런 생활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건 분명 기오코에 대한 티없이 순수한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오코는 10월 7일까지 하코다테에서 머물다가 8일부터는 사뽀루의 백화점에서 클레오 화장품의 홍보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뽀루에서 묵기로 한 여관의 이름조차 스키는 알지 못했다 10일 오후에 석방되어 아오모리 미나카미 경찰서를 나선 스키가 세익한 연락선을 타고 하코다테에 도착한 것은 그날 한밤중에 가까운 시각이었다 다시 구시로행 열차를 갈아타고 사뽀루에 도착한 건 새벽거리가 슬슬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기오코의 여관과는 다른 여관의 숙소를 잡고 바로 근처의 백화점 옆 5번관 이라는 붉은 벽돌의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깨끗하게 맑은 아침의 태양 느름나무 가로수가 추운 바람소리를 내며 흔들거리고 있었다 길거리를 가득 메운 낙엽이 강같은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휩쓸리고 날카로운 방울소리를 내며 고모 타이어에 짐마차가 달려갔다 찻집에 창가 테이블을 끼고 마주 앉은 기오코에게 아우머리에서 일주일씩이나 지체하게 된 사정을 말했다 저런 저런 역시 그랬군요 요즘 세상 정말 지긋지긋해 언제나 그렇듯이 잠에서 막 깨어난 듯한 눈동자를 번쩍 지켜뜨고 빤히 쏘아보며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이것도 경험이야 제가 죄송하네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왠지 파락해겐 하늘을 보는 듯한 마음으로 스기는 이어서 말했다 단 한 번의 기중한 체험이야 회색 정장을 입은 기오코는 한층 어른스럽게 보였다 그때 그녀가 스기가 본 가장 아름다운 기오코였다 스기가 그때까지 몇몇 여자들을 사랑했었다면 그 여자들의 영향이 모조리 그때의 기오코 안에 담겨있다고 할 수 있었다 스기의 눈에 익은 이제 막 세트한 듯 반짝이는 머리칼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은 뭔가를 지그시 참고 있는 듯한 단면을 내보였다 홀로 창가에 서서 허무한 마음 찻집 안에는 우울한 일요일의 번역 가사가 흐르고 있었다 사뽀루 거리 곳곳에서 우울한 일요일의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다미아는 파리의 부대에서 바닥을 기어가듯이 애절하게 이 상송을 노래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우울한 일요일이 사뽀루 거리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 노래였던가 스기는 사뽀루에서 세 번 기오코를 만났다 그 중 한 번은 기오코의 직장인 이마이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베니싱 크림을 사는 손님 자격으로 매장의 그녀와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다 왜냐하면 바로 곁에 있던 여간 내기가 아닌 홍보부 선배의 길을 속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마이 백화점의 관내 방송도 우울한 일요일을 틀어주고 있었다 스기는 스기는 사뽀루에서 이틀 밤을 머물고 상쾌한 안개비가 내리는 아침에 도쿄를 향해 출발했다 배웅하러 역에 나온 기오코와의 이별도 괴로웠지만 하코다테까지 여섯 시간 반 동안 백주에 차하는 환에서 더욱더 힘겨웠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자신에게 대내었다 기오코는 그로부터 아사이가와 오타루까지 여행자처럼 북녘 땅을 전전한 끝에 그 다음 달 중순에야 도쿄에 돌아올 예정이지만 모두 총무 마음대로 하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면서 불안한 기색이었다 늙은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스키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뽀루는 어디에 가도 우울한 일요일이었어 스기의 품 안에서 기오코는 잠든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도 한때는 고독감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감각이 둔하게 달아빠져 심각한 고독감이라는 건 어딘가에 잃어버렸어 그 대신 당신이 알차이머 때문에 기찮은 고독감에 자꾸 사로잡히는구나 돌연 기오코가 잠에서 깨어 부수수 일어섰다 복지센터 버스가 와요 어서 준비해야 돼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려고 하지만 쉽게 일어설 수가 없다 복지센터 하는 내일이야 내일 오전 9시 세이조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의 버스가 계약자인 노인들을 데리러 온다 순서대로 한 명씩 태우기 위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다 기오코는 일주일에 사흘을 나가는데 버스가 오는 날은 한 시간 전부터 입고 갈 옷을 고르느라 헌 옷집 창고를 뒤엎은 것처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당신이 다 기억해 주니까 나는 마음이 놓여 그보다 머리 좀 깎아야겠어 스기는 이발소에 가지 않는다 머리 깎는 전용가위와 통신 판매로 사들인 전기 면도기로 이따금 머리 손질을 한다 그런 도구로 아내의 머리칼을 깎아주려고 하는 것이니 참 난감한 일이다 하지만 아내가 전혀 저항하지 않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주기 때문에 일하기는 쉽다 사실은 단골비용실에 데려가 머리도 감기고 커트와 파마를 해달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그런지 아내는 미용실에 가는 것을 싫어했다 게다가 한 번 가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사이에 실금이라도 하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지라 미용실에 데려가는 것 자체가 저항감과 불안이 생긴다 기오쿠의 머리칼은 비교적 검고 부드러워서 그냥 두어도 별로 덥수룩 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한도에 이르러 있었다 세면실 삼명경 앞에 의자에 앉히고 목 아래 도는 하얀 천을 덮어 씌운 뒤에 가위로 깎기도 하고 전기면도기로 밀기도 한다 그것만으로는 모양새가 나지 않아 자신이 사용하는 남성용 무스를 뿌려가며 빗으로 빼만져 주었다 잘하네 너무 많이 깎았나 아니 괜찮아 슬픈 슬픈 나의 연인 머리를 빗겨주는 봄날 저녁 이라고 자신도 모르게 띄엄띄엄 흥얼거리는 사이에 눈물이 터지려고 해서 서둘러 거울에서 얼굴을 돌렸다 빗에 달라붙은 반백의 머리칼을 타월로 닦아내고 있으려니 기오코가 불쑥 말했다 나 배고파 당신은? 나도 요즘에는 어떤 요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좀 이르긴 하지만 오늘 저녁은 배달 초밥으로 때울까? 당신은 어때? 당신만 좋다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거울 속의 아내에게 슬기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자 다 됐습니다 그녀의 상반신을 덮고 있는 하얀 천을 벗겨냈다 내 사랑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아무런 맥락도 없이 슬기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속에 대고 중얼거렸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 아닐까 그토록 전심전력을 다했던 내 사랑을 지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 사랑이 기억 속에 있을 뿐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지금도 사랑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인간답게 내 사랑에 책임을 져야지 시간의 흐름이 멈출 때까지 인지증 노인의 가장 큰 문제점의 기준은 실금과 자리 보전이다 기옥구의 경우 실금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직은 가벼운 정도지만 머지않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이다 자리 보전이나 자리 보전이나 자리 보전이나 자리 보전이나 자리 보전이 아내의 현실이 되었을 때 스기는 그걸 간호해 줄 자신은 없었다 특별 양호 노인 시설에 신세를 지는 건 판에 박힌 형식이지만 거기 말고는 아내를 맡아서 돌봐줄 장소는 없는 것이다 사랑에 책임을 지는 것도 끝장에는 남에게 내맡기는 부분이 많아지는 건가 게다가 그 복지 시설이라는 게 몹시 좁은 문이어서 신청한다고 금세 들어가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 특양과는 별도로 녹원이라는 게 있다 개호노인복원시설의 약칭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노인을 맡아 두루두루 자상하게 돌봐준다 그나마 가장 믿어온 것은 현재로서는 녹원이다 일주일 뒤에 다마시에 새로 생긴 녹원의 기어코를 2개월 계약으로 입소시키기로 했다 사람들의 평가가 꽤 좋은 것이다 아내를 녹원에 입소시킬 때는 화가인 둘째 딸이 자동차로 태워다 준다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나 하자라고 달래서 드리고 간다 갈아입을 속옷 등을 챙겨 넣은 가방은 미리 차 트렁크에 넣어둔다 녹원 근처에서 조금 괜찮은 식사를 하고 대개는 오후 2시쯤에 시설의 주차장으로 들어간다 이때쯤이면 아내도 어디에 가는지 대충 짐작하는 모양이지만 싫다거나 집에 돌아가겠다고 떼를 쓰는 일은 아직 없었다 두루두루 자상한 녹원에는 인지동이라는 구역이 있어서 인지증을 앓는 노인은 그곳에 수용한다 환자를 맞이하기 위해 양호 보호사와 간호사가 문진을 하고 소지품에 대한 상의 등이 끝나면 담당자는 지금 마침 차를 마시려던 참이에요 라면서 입소자의 손을 잡고 일어선다 따라온 가족들에게 슬쩍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고는 식당 쪽으로 데려간다 둘째 딸도 스기도 이제는 요령이 생겨서 그 틈에 얼른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가 있는 홀 쪽으로 나온다 엘리베이터는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다 마음이 안 좋아 내려가기 시작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째 딸이 중얼거리고 아버지인 슬기도 마주 고개를 끄덕여 주지만 그런 때 그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건 해방감이다 아내가 가엾고 헤어진 게 섭섭하다는 감정이 그를 덮치는 건 좀 더 지난 다음이다 디마시의 노곤에 기옥구를 맡기고 슬기 혼자 살기 시작했을 즈음 사카나카 레이코에게서 교토 마루야마 공원의 벚꽃 그림 엽서에 빽빽하게 작은 글씨를 채워놓은 서신이 날아왔다 띠시키고지의 시장 등을 취재하기 위해 카메라맨과 함께 교토에 왔습니다 일이 금세 끝나서 카메라맨은 다시 도쿄로 올라갔는데 저는 왜 아직도 교토에 남아있는지 아세요? 선생님께서 대화하던 중에 수수께끼처럼 말씀해 주신 기아마치의 프랑스 요리점 제가 찾아냈습니다 고급 일본 요리점을 본뜬 듯한 교토 뒷골목 거리에 잘 어울리는 카운터 레스토랑 팁과 관련된 사모님 이야기를 했더니 셰프가 금세 기억하고 그때의 감동을 말해 주었습니다 기아마치의 프랑스 요리점도 멋있었지만 선생님의 사모님은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세요 좀 더 소중하게 대해주시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라고 건방진 말씀을 드리는 거 부디 용서해 주세요 3년 전쯤의 일이다 기아마치의 그 프랑스 요리점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다 시푸드가 주 종목이고 나이프와 포크는 그대로 둔 채 센스 넘치는 요리를 소량씩 몇 번이고 접시를 갈아가며 차례차례 내주는데 하나하나 스기 부부의 입맛에 맞았다 계산을 마치고 밖에 나왔을 때 기오코가 다카세가와 강변을 걸으며 핀잔하듯이 스기에게 말했다 왜 팁을 안 줬어 팁? 어라? 당신답지 않은데? 그런 맛있는 요리는 웬만해서는 없어 이럴 때 팁을 주지 않으면 당신 틀림없이 후회해 일단 나왔는데 새삼스럽게 다시 돌아가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지만 당신이 그렇다면 좀 주고 올게 천엔짜리 지폐 두 장을 꺼내는 것을 보더니 평소에는 깍쟁이 짓을 하던 아내가 한 장 더 라고 말했다 어리둥절하기는 했지만 여행길의 일인지라 아내의 말대로 스기는 가게에 다시 들어가 삼천엔의 팁을 세프에게 건넸다 하지만 아무래도 결례가 되는 일이라서 일의 앞뒤를 설명해 주듯이 있는 그대로 집사람이 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 무렵부터 이상했었어 라고 여성 편집자의 여행길 서신을 다시 읽으며 스기 게이스키는 생각했다 그러고 싶ard guys 4 95 You Len